네, 이제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에 발표될 글로벌 경제 지표들,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입니다. 주택 관련 지표들인데요. 먼저 8월 주택 착공 건수입니다. 이전치가 2.1% 증가를 나타냈었는데, 현재 시장은 마이너스 1.7%, 1.7%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건축 허가 건수인데요. 이전치가 마이너스 0.1%를 나타냈었고, 예상치는 2.5%로 플러스 건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두 지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빅 이벤트죠. FMC 회의가 바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열리면서, 현지 시간으로 21일과 21일에 진행이 되면서, FMC 회의 결과는 바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또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일본 쪽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일본의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또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4명의 전문가들은 내일 증시 전략 어떻게 잡고 있을지, 그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는 최근 돌아온 중소형주의 강세, 지속될까인데요. 전문가들의 의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증권 안산지점의 김동엽 부장은 낙폭 과대 종목부터 추세 전환, 선두에 나설 것이다. 유동성 장세가 연장 시에는 성장주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광화문센터 이석우 부장은 단기, 코스닥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질 것. 오늘장에서도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중기, 중대형주 중심의 추세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영호 파트너의 경우는 중소형주, 잠시 쉬어갈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제약 바이오주의 순환매가 예상이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영호 파트너의 경우 단기 기술적인 반등은 경계해볼 것, 무리한 추격보다는 코스닥이 반등할 시에 차익 실현을 해보자고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네 분의 전문가들 가운데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석우 부장의 의견, 함께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상당히 반가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우선 FMC 회의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낙폭 과제에 따른 반등, 즉 제자리 찾기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는 중소형주, 즉 코스닥과 거래소의 중소형주들의 반등 강도가 좀 더 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기로는 중대형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즉 거래소의 상승세가 중기로는 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다른 흐름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르게 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추석 연휴 이전에 상당폭의 연거포 하락이 있었죠. 그런 하락에서 가격 부담을 상당히 덜어냈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최근 거래일수 3일 동안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하지만 외국인 주도의 장세에서 보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아직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대형주의 추세 상승 또한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전론적으로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는 한 일주일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대형주로 가라,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는데요. 투트랙 전략입니다. 일단 단기로는 한 일주일여 동안 중소형주,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지금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아니면 화장품들, 이런 중소형주의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 지수로 보면 680포인트에서 690포인트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권역대에 오면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면서 중대형주 쪽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의 경우 680에서 690포인트까지 갔을 경우에는 중소형주에서 중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보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체크포인트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 증권사죠. 금융투자 쪽에서 상당폭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즉, 기관의 매매 동향이 주된 체크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코스닥 및 중소형주지 강세를 이루면서 거래소의 산업재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조정을 통해서 산업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일 반등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바로 이 부분을 체크포인트로 삼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소형주 중심에 그리고 또 기관 매매 동향까지 체크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을 보자 하니까 오랜만에 중소형주의 반등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형주 대 중소형주, 약간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장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유망 업종을 중소형주 안에서 유망 업종을 따져본다 하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일주일, 즉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코스닥의 중소형주 중심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할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제약주 쪽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미약품이라든가 영진약품, 이렇게 제약주에서도 뚜렷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제약주에서도 이런 종목군에 좀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소형주에서도 남선 알미늄, 이런 소형주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지금 쌍끄리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수급 우량주를 골라서 공략하는 것이 가장 지금 적합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로 보았을 때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라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의 이석우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